물 하루에 물 세 잔 마셔요. 밥 내일 밥 같이 먹을래요? 야채 시장에서 야채를 샀어요. 과일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고기 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빵 빵 먹을 때 버터랑 잼이랑 같이 먹어요. 생선 생선을 열 마리나 잡았어요. 커피 여자친구와 유명한 카페에 갔습니다. 맥주 내 남자친구는 맥주 한 병도 못 마셔요. 소주 나랑 친구는 소주를 좋아해요. 친구 오늘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가족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요. 아빠 우리 아빠 친절하세요. 엄마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주 기뻐하셨어. 남자친구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와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갑니다. 결혼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남편 내 첫사랑은 지금의 남편입니다. 아내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집 집에 도착했어요. 화장실 화장실 앞에서 20분이나 기다렸어요. 나라 나는 따뜻한 나라가 너무 좋아. 직업 직업이 뭐예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왼쪽 그림을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오른쪽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네 오늘 조금 피곤해요. 아니요 아니요 불만 있습니다. 시간 저는 한 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지금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오늘 약속 있어요? 어제 어제 파티 어땠어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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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생일이에요. 가다 학원에 갑니다. 오다 언니가 집에서 호텔로 옵니다. 있다 나 커다란 인형을 가지고 있어. 이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먹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 마시다 달리기 하고 나서 물을 마십니다. 주다 아빠가 생일 선물을 주셨다. 보다 갈매기를 처음 봤어요. 자다 어젯밤에 늦게 잤습니다. 일어나다 일어나다 오늘 오전 7시에 일어났어요. 사다 오이를 샀습니다. 쓰다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웃다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울다 아파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입다 오늘부터 여름옷을 입을 거예요. 걷다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읽다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배우다 오늘부터 운전을 배워요. 공부하다 한국어 공부 같이 할래요? 만나다 만나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좋다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좋아요. 싫다 파프리카를 싫어합니다. 덥다 이번 여름은 아주 더워요. 춥다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슬프다 슬프다 다이야 왜 슬퍼 보여? 아프다 언제부터 배가 아팠어요? 피곤하다 오늘따라 피곤합니다. 재미있다 이 책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다 집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어렵다 수학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쉽다 자전거 타기가 쉬워요? 깨끗하다 공항이 깨끗해요. 더럽다 앞치마가 금방 더러워졌어요. 빠르다 우와 정말 빨라요. 느리다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요. 매우 나는 북한과 남한의 역사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아주 바닥이 아주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꽤 이 가방은 꽤 무거워요. 상당히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거의 공항에 거의 다 왔어요. 빨리 빨리 조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 내 친구가 한국어를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세요. 항상 항상 그는 항상 바빠요. 늘 우리는 늘 함께 점심을 먹어요. 자주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동안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자주 배울 수 있어요. 흔히 봄에는 벚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보통 내 사촌 내 사촌은 보통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가끔 순영이는 가끔 친구들에게 영어로 말해요. 때로는 때로는 누구나 때로는 실수를 해요. 가끔 좀처럼 나는 직장에 좀처럼 지각하지 않아요. 드물게 조슈아는 드물게 한국어를 해요. 결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드물게 1 10 15 15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